너 이게 다 뭐하는 짓거리야? 송희야, 우찌의 이름이 나뉘다 했더만 특파림은 돌아가시게 말려, 그놈이 본인이다 니가 가서 좀 도와줘 어머니 다시 납치되면 안되잖아 이현이가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도 못했어 야, 너 돌았냐? 그 사람들은 어른이야 그것도 싸움 졸라 잘한다, 어른 너, 여기 왜 왔어? 간템인가, 부흥기가 니가 그러고도 건달이야? 실성파로서 자존심도 없냐? 공수파 해체하고 이미경, 내 눈앞에 데려와네